자, 오늘은 초보자들의 학습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초보자인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안 해. 그치? 물론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해요. 그죠? 근데 제가 체감할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즉 1등급 훌쩍 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공부를 안 한다고 얘기해요. 저 공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어떡하죠? 근데 알고 보면 12시간은 해. 적어도. 진짜 공부를 적게 해도 12시간은 해. 근데 공부를 적게 한다고 말해. 왜? 기준이 14시간이야. 14시간에 못 미치니까 공부를 적게 한다. 어떡하지? 아, 나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노력해야 된다. 자기를 막 이제 몰아가요. 더 이제 열심히 하게끔 막 유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등급이 점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4등급쯤 오면 저 오늘 공부 4시간 했어요. 무려. 엄청 많이 했죠? 그런데도 성적이 안 나와요. 어떡하죠? 막 그래요. 귀엽죠? 귀여운데.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데 12시간 해요. 너네는 공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4시간 해요. 성적이 좁혀질 리가 없어요. 좁혀질 리가 없어. 제가 옛날에 축구하다가 그만둔 친구를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 현장에서. 근데 그 친구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뭐 미적분 알겠어? 축구하다 그만두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쳐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상태야. 근데 확실히 운동했던 친구들이 성적이 금방 좋아져요.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얘기했거든. 야, 너는 어쩔 수 없다. 우리 외우자. 응? 그러니까 지금 개념도 외워야 되고. 지금 이거 어떻게 다 알면서 다 어떻게 가니?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일단 수학 이용해서 논술 뚫어서 논술로 대학하자. 그렇게 우리가 전략을 짜고 막 가는데. 진짜 놀라운 건 진짜 개 열심히 한다는 거야. 공부를 못하지만 독서실 랭킹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 독서실 뭐 시간이 뭐 이렇게 취합이 되나 보죠? 저는 잘 몰라요. 저 다닐 땐 그런 거 없어서. 근데 1등이야. 가장 오래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당연히 어떨까요? 당연히 공부가 잘 되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구모 때 2등급 맞고 수능 때 1등급 맞았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 걔는 뭐 머리가 좋았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공부나 좀 해보고 그렇게 말하세요. 남의 노력을 단순히 머리로 치부하기 전에 너라도 그렇게 공부를 해봐. 4시간씩 공부하면서 얘네는 머리가 좋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건 진짜 좀 사람이 조금 그런 거야. 그치? 멋 없잖아. 자기도 적어도 얘 12시간 하니까 내가 일단 16시간은 하고 그 다음에 머리 탓인지 뭐 때문인지 논의해 보는 게 순서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얘네 평상시에도 계속 이따위로 공부를 했을 텐데 너네보다 그러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한 거잖아. 몇 천 시간 이미 더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상태야. 그런 애를 적어도 따라잡기 위해서 얘만큼이라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머리가 어떻고 저떻고 막 그런 얘기하는 게 순서가 맞아요. 그죠? 근데 보통 보면은 공부는 족도 안 하는데 뭐 수능은 머리 좋아야지 잘 보낸 시험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말들이 많아. 응?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 볼 때마다 아 너무 멋없다. 응? 얘들아 공부는 못해도 멋은 있어야지. 그치? 너네가 만약에 4시간 공부하고 4등급이야.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 봤을 때 아우 야 열심히 하네. 진짜 나와 다르게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멋있다. 박수 쳐줘. 그리고 그게 너네가 진짜 멋있는 사람 되는 거야. 찐다처럼 막 머리가 좋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지 말고. 응? 그래서 일단 본인이 4시간 하고 5시간 하고 있으면 공부를 더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뭐 머리가 어떻고 저떻고 학습법이 어떻고 저떻고 그 다음 얘기지 그거. 그죠? 일단 공부를 해야 한다. 그거를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어. 알겠니? 자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마음 먹어. 아 내가 이제 4시간 말고 좀 더 할 거야. 하고 마음 먹어. 그러면 그 전에 꼭 뭘 이제 조사하냐면 공부법을 엄청 조사해요. 응? 공부법을 엄청 조사해. 근데 너네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게 이건데 공부법이랑 공부 계획이랑 구분을 못 하시면은 안 돼요. 공부법은 당연히 어느 정도 중요해. 중요해 의미가 있어.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 학습법을 따지기 전에 공부하라고 말씀 적어놓은 건 너네는 공부 계획에만 집중한다는 거야. 공부 계획과 공부법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공부해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은 뭐부터 정해요? 무슨 인강을 볼까? 무슨 문제집을 풀까? 막 이런 거 정하잖아. 그건 공부법이 아니야. 그건 수단이지. 너네가 수단을 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근데 그거 정하느라 고민을 엄청 해요. 그러면서 또 공부 안 해. 그러면서 또 공부 안 해. 그래서 아 남들은 무슨 인강 봤는지 검색하고 남들은 무슨 문제집 풀었는지 또 검색하고 계속 그러고만 있어요. 공부는 안 해. 그러니까 오지게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고 이걸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고 막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한다고 계속 자기 세뇌하는 거죠. 사실은 공부를 한 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야. 공부법하고요. 공부 계획은 분명히 달라요. 공부 계획은 짜치는 거고요. 공부법은 근본적인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근본적인 거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제대로 이해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큰 틀 정도. 그리고 내가 지금 해당되는 단계에서 뭐 해야 되는지 정도. 그 정도 너네가 이해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강룡구의 공부법 특강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공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설명을 드린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이라고 하는 건 비단 공부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단계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당연히 기본 개념을 너네가 배우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운동에도 마찬가지고 공부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을 친숙화하는 게 1번이야. 자 여기서 너네 오해하면 안 돼요. 이해한다가 아니야. 너네가 초보자야. 그 초보 상태에서 무언가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해는 최종적인 단계야. 너네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안다는 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체험한 모든 종합적 경험을 합쳐서 이해라고 부르는 거야. 너네가 생각해 보세요. 너네 만약에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 이거를 처음 봤어. 스마트폰을 처음 봤어. 그럼 이제 스마트폰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봐. 그거를 막 설명해줘. 개념을 설명해줘. 이거는 통신기기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터치도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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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말해줘. 그 말해준다고 외계인이 정말 이 스마트폰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지. 써봐야지. 써보고 실제로 경험해보고 아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게 이 네모난 물건이구나 라고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써봐야 아 이거 네모난 거 모서리도 있고 사람 치기 딱 좋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아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도 알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너네가 그냥 그 지식을 배운 상태에서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야. 응? 이해라는 건 최종적인 단계야. 최종적인 단계. 너네 이는 mc제곱 되게 많이 들어봤죠? 친숙해요. 근데 이해한 거야? 너네 그거 이해했어요? 질량이 소실되면 에너지가 막 방출돼. 근데 그거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리고 그걸 너네가 만약에 진짜 이해한다고 얘기하려면 적어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뭐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지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 해요?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 너네가 미분 정의 자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왜 하는지? 힘들죠. 처음 딱 미분 정의 보자마자 해. 이거 이렇게 정의한 거구만? 그렇게 이제 바로 아는 친구가 어딨어?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걸 목적에 두는 거야. 사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목적에 두니까 너네가 공부를 오래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면 당연히 어때요? 못하죠. 의욕이 떨어지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업무량 막 이런 게 딱 주어지면 손을 놔버려. 사람이 그래. 너나 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조절해보자고. 그 조절이 바로 공부법이야. 아, 내가 일단 처음에 학습 단계에서는 친숙화가 중요하구나. 이해가 아니고 그냥 미분 정의를 저렇게 약속하는구나. 뭐 이유가 있겠지. 아, 내가 저걸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그때 알겠지.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자주 봐서 친숙해지는 걸 목적으로 두는 게 학습의 최초 단계야. 근데 이게 뭐 수학 공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학습이라는 게 그래요. 너네가 구구단 배울 때 생각해봐. 구구단을 원리를 이해하는 거 먼저 한 다음에 구구단을 외워요. 아니면은 구구단을 노래로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원리가 사실 이렇지롱 이렇게 배워요. 다 후자로 배워요. 일단은 친숙해지고 그 다음에 원리를 논의한다고. 왜냐하면 그래야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야. 친숙화가 먼저, 즉 선암기, 그 다음에 후이해지. 먼저 이해하고 암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물론 너네가 머리가 진짜 좋으면 다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암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90일 남은 시점에서 2등급돼 있다. 3등급, 4등급,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평범하다는 거야. 그게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가 평범하다는 거야. 평범한 사람은 원래 선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제가 디트 공부할 때 생명강의 듣는 자세 말씀 드렸나요? 기억하는 분 있잖아. 저 DNA가 전사인데 DNA도 몰라, 전사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문장을 몰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듣자마자 이해하고 듣자마자 이해해서 아, 쒸쒸쒸. 아, 재밌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공부해요. 그냥 DNA라는 것은 전사하나 보다 하고 그냥 친숙해지는 거야. 그렇게 친숙화시켜서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반복을 거쳐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DNA가 작동하는 거구나. 라고 다음에 이해하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일단 학습의 첫 단계는 무조건 친숙하다. 이건 당연히 아셔야 돼요. 너네가 만약에 축구 개초보야. 해본 적도 없어. 근데 너네가 축구 배우러 갔어. 그러면 바로 이제 막 축구 가르쳐주면서 기본적인 전술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누가 얘기해요? 공을 왜 이렇게 차야 되는지 이해하라고 누가 얘기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냥 공 가지고 도세요, 일단. 일단 공이랑 친해지세요. 다 그 얘기 먼저 해요. 너네 PT 운동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PT 배우러 갔어. 그럼 PT쌤이 바로바로 막 기구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 알려줘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당연히 뭐야? 운동을 일단 친숙하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되게 많이 해줘. 응?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초보자한테 막 윽박 지르면서 한 개 더, 한 개 더. 막 이렇게 잘 안 하잖아. 초보자한테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자세 친절하게 알려주고 운동 재밌는 거다 자꾸 유도해주고 일단 너무 엄격하기보다는 친해질 수 있게 막 그 근본적인 자세를 이해하세요. 어? 이거 자세 들 때 이거 왜 이렇게 들어야 되는지 이해하라고 이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니? 일단 해보라고. 해보라고. 그리고 막 보여주잖아. 아, 자세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힘들죠? 다칠 수 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보다는 좋은 자세를 친숙하게 훈련시키는 데 더 목적을 두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런 운동이 이제 익숙해지고 여러 기구도 써보고 아, 내가 이제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해가 따라오지. 나중에. 아, 그래서 이 자세를 이렇게 가져가야 안 다치고 자극이 더 잘 되고 운동 효과가 좋은 거구나. 하고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지. 누가 처음부터 이해해서 그렇게 합니까? 맞죠? 그래서 너네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한다면 공부법은 생각은 해야 돼. 공부 계획 말고 지금 제가 지금 뭐 못 풀어라, 못 풀어라 뭐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잖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학습 단계에 대해서 깨닫는 건 중요해. 그래서 너네가 이런 거는 이제 따지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너네가 알고 있는 단어로 그냥 말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더 정확하게 정정한다면 공부 계획은 따지지 마. 사람마다 공부 계획은 다 달라요. 제가 PT쌤 영상들 되게 많이 봐요. 왜냐하면 운동은 안 하는데 관심은 있어. 관심은 있어. 근데 보면 되게 멋있는 말 많이 하셔. 아니, 헬창들은 본업도 없이 운동만 처하니까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지. 직장인은 일하고 운동하는 건데 당연히 운동 계획은 다 다르다. 운동 적게 한다고 비난할 거 아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아, 그렇지. 운동법과 운동 계획은 달라. 운동을 제대로 하는 거랑 운동 몇 시간 하고 하는 거는 다른 거죠. 운동을 몇 시간 하고 어떤 운동을 하고 뭘 중점적으로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너네가 좀 헷갈리는 게 그거잖아. 어? 수능 만점자 막 인터뷰 보면은 얘는 이렇게 말하고 쟤는 저렇게 말하고 다 다르게 말하는 것 같아서 너네가 혼란스럽잖아. 너네는 계획에 집중하니까 그래요. 계획이야. 사람이 다 다르겠죠. 국어가 약하면 국어를 더 많이 할 거고 수학 잘하면 수학 덜 할 거고 아, 뭐 다 다르겠지. 개념 배워야 되는 사람은 개념에 맞게 계획을 짤 거고 방법론 배우는 사람은 방법론 배우는 단계에 맞춰서 계획을 짤 거란 말이야. 계획은 다 달라. 그걸 따지지 말라고. 너네는 진짜 그 계획표를 세우는데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요. 그거 족도 안 중요해. 안 세워도 돼. 제가 공부법 특강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 공부 계획 세우지 말라고. 될 때까지 해라. 뭘 계획을 세우냐. 세우지 마. 의미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의 학습 단계. 그리고 그 단계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을 너네가 목표로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메타인지라는 거잖아. 그게 메타인지라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개념 배울 때는 친숙화하는 거야. 친숙화.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개념이라는 것을 너네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써봐야 돼요. 써봐야 돼. 안 써보고 어떻게 알아. 그래서 너네가 항상 개념책을 보면 개념책인데 문제가 있잖아. 왜 문제가 있는 거야. 아 이거 사용하는 기본적인 예를 너네가 봐야지 아니까 그 예를 보여주는 거야. 사용 예 보여주는 거야. 아니 너네가 생각을 해봐요. 요리 배우러 갔어. 근데 고추장이 있어. 한 번도 맛을 안 보고 설명만 하는 거야. 이거 빨개서 매울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맵진 않아요? 요리할 때 매운 맛을 내고 싶으면 고추장을 넣는 게 아니고요. 고추 가루를 넣어야 됩니다. 막 하면서 알려줘. 근데 왜 진짜 안 매워? 막 궁금한 거야. 궁금하지 않아? 그럼 당연히 사용량 한번 만들어 보고 쳐먹어 보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정말로 고추장 들어가면 매워지는 게 아니라 달아지는지 고춧가루 넣어야 매워지는지 한번 맛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게 돼 있어. 필수 유형. 예식.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뭘 배우든 똑같다 이거야. 뭘 배우든. 알겠어? 그럼 실제로 먹어보니까 어때? 아 고추장은 진짜 매워진다기보다는 달아지네. 사실 외국인은 맵다고 느끼겠죠. 우리 기준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 고추장찌개가 고추장찌개가 너네 매운 찌개라고 생각되니 아니잖아. 달짝지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매운 거는 막 빨간 가루 막 겁나 넣고 고춧가루 막 이상한 고추 막 넣고 막 그렇게 하잖아. 아 그걸 이제 먹어보고 아 리얼 그렇구나. 제작 그렇구나. 하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막 미분정의해 막 왜 이렇게 정의했어?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사용되는 거 보니까 아하 그렇게 우리가 이해도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너네가 처음부터 이해한다. 그렇게 가정을 때려버리고 시작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처음부터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해도를 점점점 높여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시겠어? 그리고 이때도 너네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뭐 우리 친구들은 너무 어 높은 기준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개념을 배웠다. 친숙화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방금도 얘기했잖아. 너네가 고추장 고춧가루 구분을 배웠어.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음식을 너네가 만들 때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건 다른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아이 자기가 이제 막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아 내가 몇 개 하고 싶어. 아 고춧가루 넣어야지. 물론 이게 되게 이성적인 생각이긴 해.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고추장을 푸는 일이 생겨요. 왜? 초보자니까. 초보자니까. 아이 그걸 어떻게 매번 올바르게 판단하겠어? 그러면 그걸 초보자라고 불러요? 항상 올바르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을 왜 초보자라고 불러? 상급자지. 그렇지 않아? 근데 너네가 초보면은 당연히 친숙화하더라도 부족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틀려요. 틀리는 게 디폴트야. 맞추는 게 이상한 거야. 근데 반대로 생각하죠?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틀리면 개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돌아간단 말이야. 너네가 무언가 배울 때 필수 유형 단계에서 안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 친구들아. 당연히 틀리는 거고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틀리면서. 그래서 너네가 필수 유형은 틀리면서 아, 이렇게 사용하는 거군.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맞다. 이거 고추장 아, 몇 개 할 때 넣는 거 아니었는데 피드백하고 그렇게 너네가 이제 틀려보면서 사용한 경험을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해야 돼요. 응? 이걸 그냥 아, 맞네. 하고 그냥 쓱 지나가면 또 틀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필수 유형은 틀리는 게 디폴트고 그걸 기억한다. 사용 예시를 내가 채워나간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한다. 이렇게 너네가 생각해줘야 돼. 물론 이 과정이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은 사실 중등 수학과 다르지 않아. 아, 중학교 때도 함수 배우고요. 방정식 배우고요. 다 배워요. 그거 그냥 똑같이 배우는 거야. 기본 구조가 똑같아. 내용만 바뀌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하면 활용 방식은 똑같아. 활용하는 내용만 바뀌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원래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개념 좀 배우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초보자야. 너네는 중학교 때도 잘 사용을 못해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도 잘 사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맞아요? 예를 보는 거야. 예를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친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고 그 사용법을 내가 만약에 잘 몰랐다면 암기하고 기억해야지. 그렇게 너네가 태도를 갖추고 필수 유형을 공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틀려도 좋은 거야. 오히려 좋아. 그렇지 않아? 아니, 너네가 요리할 때도 아까 얘기했지만 고춧가루 넣어야 되는데 고추장 넣으면서 아, 막 드럽게 없네.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응? 소금 넣어야 되는데 간장 넣으면서 아, 색깔 껌해졌네. 좋됐다. 틀려봐야 알지. 틀려봐야. 그죠?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 어때요? 이런 학습의 단계 공부법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 뭘 풀까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수단에만. 그 수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수단이 정말 너네 인생을 가를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 센을 푸냐 어삼시사 푸냐 그게 그렇게 중요해? 아니면 강릉구의 필류공을 푸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원칙은 있죠. 너네가 초보자니까 얇아야 돼. 센은 그런 면에서 별로긴 하죠. 왜? 센은 과목당 1300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A스텝은 쉽지만 B씨는 꽤 걸려. 수학 1, 수학 2 선택을 하면 4천 문제야. 4천 문제를 푸는 건 좀 어려움이 있지. 그치? 그런 책은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게 맞고요. 우리가 조금 더 컴팩트하게 고반복할 수 있게 자주 반복할 수 있게 그렇게 너네가 좀 자주 기억할 수 있게 얇은 책을 골라주는 게 초보자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준만 만족하면 뭐든 좋다 이거야. EBS 수능 특강 좋지. 레벨 3 빼고. 그 다음에 너네가 어삼시사 좋지. 얇아. 얇은 걸로. 필류공 좋아. 얇잖아. 얇잖아. 물론 300페이지가 넘지만 수원수트 합본이니까 과목당 100페이지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걸 너네가 이제 필수 유형으로 삼아서 틀리면서 사용하는 예시를 기억하고 암기하고 그렇게 내가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게 두 번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는 너네가 아셔야지. 당연히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공부법 특강 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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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 애기들은 개념 배워야지. 아! 개념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개념 이해를 완벽하게 시켜주는 강의는 뭐가 있을까? 강의만 또 드립다 고민해봐요. 그죠. 비교 분석하고 막 서칭하고 그 시간에 개념 강의 들었으면 개념 강의 3에 도근했어. 쓰잘데기 없는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것 빼면 개념 강의 5에 도근했어. 개념이 약하다 이딴 말 어디 가서 안 했을 거라 이거지. 친숙화는 충분히 시켰을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낭비되는 시간만 아껴도 공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단적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본질적인 과정에 집중해 달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야. 알겠어요? 얇은 책 저라면 그렇게 정할 것 같아요. 서점에 가. 그 다음에 뭐 유형 정리해 놓은 책 되게 많아요. 가서 관심 있게 보시면은 다 20일 마스터 뭐 이렇게 돼 있어. 골라. 풀어. 틀려. 외워. 그렇게 두 번만 반복해. 그러면 금방 좋아져. 금방 좋아진다고. 그 한 번을 안 하고 틀리면 안 된다. 틀리면 안 된다. 나 왜 틀렸지. 나 병신이야. 이러면서 아 나 개념 부족해. 돌아가고 왔다가 돌아가고 돌아가고 개념도 아 나 개념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이미 공식은 다 암기하고 있고 친숙화도 끝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서 개념 강의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계속 시간을 낭비하고 진도는 안 나가니까 너네가 공부가 재미가 없고 공부가 재미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못하죠. 이렇게밖에 못하지. 공부가 얼마나 재미있는데 제대로 단계를 밟아가면 진짜 재밌어요. 왜? 나를 발전시키는 거잖아. 누가 봐도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체감하는데 어떻게 공부가 재미가 없지? 재미있지? 근데 너네는 너네를 발전시키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잖아. 아무 생각이 없잖아. 내가 이 단계에서는 뭐 해야 되고 이때는 뭐 해야 되고 그런 걸 따지질 않아. 그냥 아 나는 센수학을 풀면 다 맞아야 돼. 나는 어삼시사 풀면 다 맞아야 돼. 왜? 왜 다 맞아야 돼? 초보자인데? 초보자가 틀리는 거야. 상급자가 다 맞아야지. 그러니까 너네는 뭔가 기본 전제부터 모든 과정들이 어긋나 있는 상태야. 그 어긋난 걸 조절하고 공부해야지. 그래야 힘 있는 공부가 돼요. 힘 있는 공부가. 너네가 생각해봐. 이렇게 목적의식을 딱 잡고 필수위형 얇은 거 딱 정해서 딱 풀고 있어. 근데 틀렸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어? 오히려 좋아. 나 이거 통해서 내가 지금 친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개념의 활용법을 알겠구나. 너무 설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가 기억해 나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면 내가 한 권을 한 세 번 정도 봤을 때 내가 적어도 기본 유형은 완벽하게 아는 것 같은데? 문제 보니까 다 비슷하대? 처음엔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게 비슷하구나. 아, 이렇게 유형들이 있는 거였네. 그럼 당연히 어때요? 재밌죠. 이제 54점까지 뭐 모의고사로 치면 11번, 12번까지는 그래도 얼추 해볼 만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원래는 5등급이면 40점 나왔을 텐데 60, 70까지는 온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발전 아니야? 그리고 재미도 있을 것 같지 않아? 근데 왜 그걸 안 하냐고. 안 하는 게 아니지.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지. 수단만 보니까. 수단을 보지 말고 내가 각각의 과정에서 익혀야 되는 목적을 생각해. 목적을. 알겠어요? 목적 속에 수단이 빛나는 거지. 수단만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친구들아. 알겠어요? 그래서 제발 야, 씨 무슨 강의 들을까? 여기서 막 지지고 볶고 옘병 떨고 무슨 책 풀까? 그거를 며칠에 끝낼까? 제발 그런 생각 좀 하지 마. 응? 그건 진짜 짜치는 공부예요. 그리고 이거 풀 때 정답률 같은 거 진짜 신경 쓰지 말고 뭐 오늘은 정답률이 뭐 절반인데 뭐 다음날은 정답률이 6할이면 갑자기 네 실력이 좋아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좀 더 쉬운 거 쉬운 거 풀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에 대해서 너네가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면 끌려가게 되어 있어. 제가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도 이제 뭐 인간 강사고 사이트 들어가면 매출을 막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교재 매출 눌러보면 뭐 어떤 날은 천만 원 넘고 뭐 그래요. 어떤 날은 또 안 팔리면 뭐 200만 원 팔릴 때도 있겠지. 그럼 막 그렇게 왔다 갔다 막 해.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오 오늘은 천만 원 팔렸네. 와 씨 대박이야. 윤구 잘하고 있구나. 수업 잘하고 있구나. 근데 다음날 200만 원 팔렸어. 그러면 아 좋됐다. 씨바. 아 왜 이것밖에 안 팔렸지. 내 수업에 뭐가 문제가 있나. 막 이런다고 생각해봐.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그냥 정산서 받으면 어허 많이 팔렸네. 하고 마라.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하루하루 매출에 막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되게 병신같죠. 음? 아니 갑자기 하루 만에 막 뭔가가 안 좋아져서 뭐 강의가 별로여서 갑자기 200만 원 보이고 막 어떨 땐 갑자기 천만 원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냥 뭐 리듬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큰 추세를 봐야 되고 큰 걸 봐야지. 나의 단계를 봐야지. 그런 짜잘짜잘한 결과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뭐야. 나야. 그럼 강중부가 좋은 인간 강사가 되기 위해 더 성장하는 강사가 되기 위해 집중해야 되는 건 뭐야. 그런 하루하루의 결과에 집중하는 게 아니야. 나의 사전공약법 완성도에 집중해야지.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학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지 이런 TCC를 계속 찍으면서 말해줘야지. 그죠? 그런 게 쌓이면서 내가 발전하고 내가 발전하면서 결과가 뒤따라오는 거지. 그 결과만 그냥 매일 매일 확인하고 자빠져 있으면은 지속력 있는 공부가 되겠어. 너네가 그냥 하루에 무의고사 딱 풀었더니 어떤 날은 60이고 어떤 날은 70이야 어떤 날은 50이야. 그럼 70 맞을 때 와 씨 나 공부 잘하나 보다. 50 맞을 땐 어 나 왜 이래. 그게 공부야. 그거 공부가 아니야. 그따위로 공부하면 당연히 공부를 오래 못해요. 지속력도 없고 그런 식으로 제발 짜치게 하지 말란 말이야. 제가 지금 학생들 상담하거나 하다 보면 너무 작은 거에 집중해요. 사소한 거에. 진짜 먼지만한 정도의 중요도를 가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물어보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에 중요한 걸 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얘들아. 너네가 만약에 진짜 만약에 CCTV가 있어서 제가 사무실에서 막 공부하는 거 본다고 쳐봐. 근데 막 진짜 막 매출만 계속 새로고침하면서 계속 누르고 있어. 그럼 너네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 저 병신 저거 짜치네. 저 새끼 저거.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야. 왜 너네는 너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 못하니.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되면 안 돼. 우스운 사람이 되면 가오가 안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정답률 중요한 거 아니고 이런 큰 목적을 보면서 공부했으면 진짜 좋겠어요. 친구들아. 알겠어? 그럼 여 다음 단계는 뭐냐. 있죠? 있는데 그건 지금 초보자랑 관련이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나 잘해. 여기까지만 잘해도 너네가 생각하는 등급, 성적 향상 무조건 따라와요. 따라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공부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이야기. 공부법 특강을 봐야죠. 거기에 제가 진짜 여덟 강 동안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말들을 다 해주니까 그거 보고 방향성 잡고 그 다음에 매뉴얼 파일이 있어요. 매뉴얼 파일. 그 매뉴얼 파일을 너네가 보시면은 각각의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더 자세하게 적혀 있어. 심지어 학생이 느낀 것도 제가 캡처해서 넣어놨어. 그거 보면은 초보자가 깨달은 어떤 무언가가 적혀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서 너네가 이 단계까지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일단 90일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모의고사고 나발이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친구들아. 초보자인데 무슨 모의고사야. 실력도 개차반인데 모의고사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나의 상식이랑 이 수능 시장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모의고사는 상식적으로 실력이 갖춰진 사람들이 막판에 시간관리 연습 실전 연습하려고 푸는 거 아닌가? 그죠? 4등급, 3등급이 무슨 모의고사야. 실력을 키워.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너네가 일단은 여기까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공약법을 익혀야 되는데 이 공약법이라는 건 너네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용어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너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적합하게 새로 만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공약법이라고 제가 부르는 건데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요리로 말씀을 드릴게. 너네가 기본적인 식재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어. 그 다음에 기본기 연습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본 요리도 이제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뭐 한국인이야. 그러면 김치찌개 정도네. 그죠? 그 다음에 된장찌개 정도네. 그런 건 조금 기본예. 필수 유형이죠. 요리하는데 된장찌개 못 끓이면 그건 요리하는 거 아니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아 고정도까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좀 더 이제 고급진 음식 뭐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싶잖아. 배우고 나면. 근데 요건 좀 달라요. 너네가 뭐 고춧가루 이해하고 감자 이해하고 두부 이해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고급 요리가 뚝 하고 나와요? 그건 다른 얘기거든. 그렇게 고급지게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부를 해야 돼. 그죠? 다시 한 번. 그게 바로 공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무엇을 배우든 당연히 있는 과정이야. 너네가 당연히 뭐 축구 같은 거 이해 들면 처음에는 이제 뭐 기초적인 용어 알아야 되니까 규칙 알아야 되니까 뭐 그런 거 지식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공도 좀 차보고 친숙화하고 그 다음에 기본 자세 뭐 기본 킥 이런 거 공부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응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2대 1 패스라던가 프리킥에서 어떻게 차야 되는가 각각의 위치별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런 걸 또 공부 따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다 하지 그걸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합니까? 물론 너네가 메시면 그게 되지. 너네가 메시면 해. 공 던져준 다음에 그냥 앞으로 차면 되죠. 그럼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술 전략이 중요하다 이거야. 아 대한민국 축구 봐. 전술 전략이 무너지니까 아시안컷 가서 개차반으로 그냥 어 처발리고 오잖아. 어느 정도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응용되는 상태도 다 배워야 된다는 거야. 약속된 플레이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게 바로 공야법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한 여러 가지 이제 기본 재료들을 어떻게 버무릴 것이냐. 그건 다른 얘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네가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이걸 써봐야겠죠. 왜냐면 어쨌든 약간 어려워. 그러니까 너네가 2대1 패스 생각하면 돼. 우리가 실제로 공을 딱 보냈는데 서로 사인이 안 맞으면 패스를 딱 받고 이럴 수 있잖아. 줘야 되는데 까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공야법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반복하는 거지. 이때 배웠던 거 반복하는 거지. 새로운 거 연습하는 게 아니야. 새로운 거 연습하는 거 아니야. 2대1 패스 한 번 익히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여러 번 반복해야 익혀지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 눈빛만 봐도 타닥 그치? 와닿게 사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새로운 걸 하는 건 이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새로운 문제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러면 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90일 만에 여기까지 못 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시험 보러 가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너네가 지금 오해하면 안 돼. 이 과정 속에서 너네의 실력과 니네의 점수는 그냥 계속 올라가요. 당연한 거야. 공야법을 아예 몰라. 아예 모르고 문제 풀면 뭐 의미가 있어요? 아니 너네가 생각해 보라고. 어? 내가 지금 여기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공부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공부하고 아 내가 새로운 문제 풀어야지. 어려운 사전 문제 풀어야지.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너네가 이것만 알고 모의고사 풀면 22번 맞출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11번도 틀리잖아요. 너네가 여기까지 공부하면 그럼 12번까지 커버돼. 그 다음에 13, 14, 15 많이 푸니까 연습돼요? 제가 얼마 전에 Q&A 게시판 봤는데 자기가 어떤 뭐 재종학원 다니면서 모의고사를 200개 풀었대요. 모의고사 200개 풀었는데 78점이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 이 영상 보는 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층 짓고 2층을 짓는 거야. 2층을 짓고 3층을 짓는 거야. 그러면 건물이 올라가요. 건물이 올라가. 그렇게 우리가 실력을 올리는 거지. 그냥 급하니까 1층 짓고 빨리 10층 올려야지 하면 무너지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울 수도 없어요. 있지도 않은데 뭘 지어. 그러니까 너네는 오해하면 안 돼. 열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 과정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밟아 나가는 게 최고의 성적을 보장하는 거야. 그게 성적을 만드는 거야. 저도 당연히 여유가 없이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디트 준비할 때 100일 만에 디트 준비하는데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애초에 그럼 당연히 어떻게 공부했겠어요. 공부하고 공부하고 이거 하다 갔어. 여기 하다 갔어. 그랬더니 80등 하다라고 전국에서 공부라는 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걸 그냥 열심히 충실하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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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나가면 그게 실력이 돼요. 그게 수학만 그렇다는 게 아니야. 너네가 뭘 하든 뭘 배우든 그냥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래야만 하는 거야. 그래야 결과가 따라오는 거라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좀 이런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에 있어서 되게 좀 거부감을 느끼죠. 빨리 뭐 하고 싶어 하는 게 이 대한민국 전반에 깔려 있어요. 빨리 부자 되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뭐 하고 싶고 되겠냐? 그게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그게 아니야. 너네도 정답은 알고 있잖아. 단계를 밟아서 성실하게 나아간다. 일일신 우일신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루하루 새롭게 그렇게 나를 발전시키는 것 그게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불법 아니면 로또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는 거야.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초보자가 90일 남은 이 시점에서 이런 전반적인 공부에서 너네가 정말 충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 그 다음에 사전공약법 본편은 당연히 못하고요. 스타터까지 그리고 복습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거의 맥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면 돼요. 돼. 이게 이 책이 훌륭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남들은 이상하게 공부하는데 너만 제대로 공부했잖아. 그러면 성적 잘 나오지.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 제가 자꾸 예시 드는 학생이 있어요. 작년에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이 아니야. 그냥 제가 이니셜 문제안 파일을 올려놨는데 근데 공부법 특강을 보고 수능이 70일 남은 시점인가 그때 글을 남긴 거야. 선생님 제가 지금 수업을 들을 시간은 없는데 저 지금 4등급 5등급 왔다 갔다 해요. 어떡하죠? 선생님이 말하는 공부법 특강에 맞는 말 같은데 도저히 제가 어떻게 스타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들으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이니셜 문제만 파일 10번 풀고 수능 보러 가자. 네가 지금 부족한 건 이걸 거야. 개념은 외우고 있는데 필수 유형이 안 잡혀져 있을 거고 70일 남은 시점에 뭐 4.0 공약법 뭐 그때는 스타터도 없었어. 작년에는 그러면 뭐 그거 어떻게 봐야 센셜을 어? 그러니까 그냥 필수 유형 열심히 하고 이걸로 승부 봐 하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니셜에 스타터 내용 좀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읽어보고 뭐 여유되면 응? 해봐라. 그렇게 했어. 근데 당연히 그렇게 Q&A에 답변 남기면 안 해요. 보통 안 해. 왜냐면 보통 학생들은 절여져 있어요. 모의고사를 지금 풀어야 된다. 4등급인데 5등급인데 안 하겠죠. 근데 그 친구가 진짜 했나 봐. 그리고 제가 12월 달에 뭐 공부법 특강 오르비에서 했는데 사인받으러 온 거야.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Q&A 남겼고 선생님이 이니셜 10번 풀라고 해서 10번 풀었고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80점 맞아 봤어요. 수능 시험장에서 앞자리 8인 거 처음 봤다고 저 이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렇게 이제 자기 입으로 막 얘기하더라고. 할 수 있어요. 친구들아. 4등급 5등급이 나오는 이유는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는 너네가 뭔가 여기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 생각만 교정하면 평범한 사람도 다 야 80 어렵냐? 4점짜리 5개 틀려야 돼. 그럼 어려운 거 다 틀리면 돼. 13, 14, 15, 21, 22 틀려. 그죠?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찍어. 아 그러면 80, 76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대단한 점수가 아니야. 친구들아. 확통 선택이었어. 확통이니까. 뭐 확통 4점 3개 중에 29번은 솔직히 요즘에 좀 주는 문제 쉬운 문제 나오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면 사실 5개, 6개 틀리는 게 미션 임파서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2등급인 이유는 대우분이 이런 단계를 숙지하지 않고 갑자기 일로 가. 갑자기 일로 가. 갑자기 일로 와.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야. 알겠죠? 갑자기 뭔가를 뛰어넘게 되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 알겠어? 그래서 너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차분히 가는 거고 그 목표를 너네가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전체 속에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갈 길을 정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너네가 여행 가는데 부산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어떻게 갈 거야?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딱 눈 떴더니 어? 그냥 수풀이 우거진 숲에 갇혀 있어. 근데 부산 가야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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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죠. 일단 본인을 정확하게 좀 돌아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돌아보시고 나의 위치 확인하고 할 거 충실하게 급하지 않게 충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 필수형 열심히 암기하다 보니까 내일이 수능이네? 수능 봐야지? 하고 수능 보는 거야. 저 뒷퇴 볼 때 그렇게 봤어요. 아 나 지금 생명공약법 암기하고 있네. 어 근데 내일 시험이야. 씨바 봐야지 뭐. 하고 그렇게 시험 보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거야. 뭐 완성하고 보고 그런 게 아니야 친구들아. 그건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들 혹은 진짜 미리미리 공부를 좀 다 해놓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여유 있게 가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그냥 하다가 보러 가는 거야. 하다가 보러 가는 거야. 알겠죠? 뭐 마무리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90일 남았어. 마무리야. 마무리야. 여러분들 3월부터 수능 준비하면 270일이야. 90일은 90일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을 마무리해? 아니라고 난 생각해. 6분의 1 9분의 1 사이에서 마무리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야. 그때 모의고사 푸는 거야. 그때 풀어야 될 실력이 되면 지금은 나의 실력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는 거야. 내가 부족한 단계를 인지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공부한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실력을 올리시기에 모의고사를 풀면서 자기 실력을 갉아먹고 있으니까 성적이 안 오르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너네가 단계가 진행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 단계 인지하면서 목차에 집중하세요. 이것도 목차야. 이것도 목차야.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거나 필수형 익힐 때도 목차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필류공 보면 제가 거기에다가 적어놨잖아. 목차 적어놨잖아. 목차. 자세한 방식은 아니어도 그걸 계속 인지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다. 나 지금 뭐하고 있어. 그거 아셔야 된다고. 그래야 너네가 전체 속의 부분을 보죠. 그죠? 근데 이 단계에서는 전체 보는 게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네가 목차에 집중하는 거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하면 돼. 초보자 입장에서는. 일단 공부 단계의 나의 위치. 이거는 당연히 항상 확인해야죠. 이건 항상 피드백해야 돼. 내 위치 속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는 하루하루 매번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사전공약법 스타터를 배운다면 사전공약법 스타터의 목차는 반드시 암기하고 집중해 줘야 됩니다. 왜? 수학 문제는 이 순서대로 풀 거야. 목적과 상황 인식 식과 그래프 그 다음에 자잘자잘한 추론 요소들의 해결 그렇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 목차를 성실하게 숙지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차 속에서 부분을 이해하는 그 목차 속에서 작은 걸 바라보는 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냥 요만한 것만 여기에만 집중하고 공부하시면 90일 놀아 그냥. 어차피 해도 안 바뀌어요. 큰 걸 봐야지. 큰 거.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보는 거 목차에 집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이것도 다 얘기한 거야. 근본적인 이해는 여러분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너무 너무 높은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본적인 이해가 되는 친구도 있어. 있어. 아니, 그렇잖아요. 본인이 진짜 머리가 좋아. 근데 고등학교 수학 보고 있어. 그럼 되게 쉬울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보면서 이해가 돼요. 보면서 이해가 돼. 근데 해. 아니, 그거는 진짜 운이 좋은 거고 친구들아. 평범한 사람들은 당연히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인드? 친숙화 마인드. 필수 유형도 마찬가지야. 보자마자 푸는 거 아니고 친숙화 시킨다. 초보자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너네가 좀 마인드를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 반복이 중요해. 여러분들 친숙해지기 위해서 당연히 뭐 해야 돼? 반복해야죠. 반복해야 친숙해지지. 그냥 대면 대면 하죠. 그러니까 한 번 보면 사람도 어때요? 어? 너네 처음에 새 학기 시작했어. 어? 딱 계약해서 이제 학교에 딱 갔어. 뭐 반 처음 보는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반 친구 중에 처음 보면 아 대면 대면 하고 인상 족같고 친해지기 힘들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근데 매일매일 면상 보니까 어때? 어? 이 새끼 인상 더러운 줄 알았는데 뭐 조금 귀여운 면도 있고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어?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이. 여러분들 하나를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해.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옛날에 다큐멘터리에 그 학생이 나온 적이 있어요. 대원해고 전교 꼴등인데 수학이. 근데 갑자기 2등이 된 거야. 뭐 했는지 알아요? 센 수학 20번인가 15번인가 봤어. 근데 그거야. 초보자는 그게 다야. 그걸 하는 게 정말 중요해. 근데 물론 그 친구가 얇은 책으로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대원해고니까 센으로 해도 돼요. 대원해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부는 열 몇 시간씩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왔는데 반복하니까 바뀌더라. 왜 반복하니까 바뀔까? 친숙해졌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처음 보면 아 씨 저 새끼 저거 그죠? 나도 그렇게 첫인상이 좋지는 않아. 제가 웃으면서 이제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딱 그냥 무표정으로 딱 하면 딱 봤을 때 이렇게 막 호감형 인상 착해 보인다 뭐 이런 편은 아니거든. 싹퉁 박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막상 이제 매번 이렇게 보다 보면 씨부러를 하면서 이제 조금 그죠? 어 뭐 친숙도 좀 해지고 하는 거잖아. 공부도 똑같다. 그러니까 너네가 하나를 여러 번 보는 게 당연한 건데 제가 Q&A 게시판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복습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글을 보고 와 나 진짜 야씨 에잇 어? 당연히 복습을 해야죠. 공부를 했다는 건 하나를 세 번 봤다. 이게 디폴트야. 응? 적어도 세 번을 봐야 봤다고 얘기하는 거야. 한 번 본 건 본 게 아니에요. 뭘 알아? 한 번 봤는데 두 번 본 것도 본 게 아니야. 세 번은 봐야 삼회독은 해야 그제서야 봤다. 특히 사전공략법은 워낙 낯설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섯 번 여섯 번은 봐야 그래도 용어가 익숙해지고 논리가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복습 안 하면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아. 그래서 너네가 성적이 그대로인 거야. 너네 여태까지 복습한 적 있어요? 한 적 있어? 복습을 거의 안 하지. 대한민국 수험생 특 책만 삼 그냥 새로운 것만 좋아해. 새로운 것만 좋아하니까 성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책상 앞에 책을 여러 권 둘 필요가 없어. 여러 권 두는 게 아니라 한 권만 두고 내 눈을 하나에 딱 초점을 맞춰줘. 그리고 그것만 그냥 해. 그러면 대학 가요. 그렇게 대학 가는 거야. 반복을 좀 하자 친구들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수 유형도 풀었던 거 또 풀고 풀었던 거 또 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제가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너네 진짜 그 친구 공부한 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막 진짜 모든 인강 다 보고 진짜 뭐 다 뭐 했대. 문제집도 못 풀고 근데 그 친구가 수학이 6등급인 거야. 응? 근데 제가 얘기해줬거든. 짱 중요한 유형 세 권 산 다음에 세 번 풀어라. 너는 일단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응? 도형의 길이 어떻게 구할 거니? 어? 어? 그렇게 뭘 많이 했는데 도형의 길이 어떻게 구할지 말도 못해. 그치? 너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나도 하는 게 없으니까 외워라. 짱 중요한 유형 세 권 산 다음에 세 번 풀어라. 근데 그 친구는 의욕이 있는 친구니까 하더라고. 그거 하고 나서 6등급이 4등급 바로 되고 바로 2등급 되고 바로 1등급 돼서 의대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적이 오르는 거야. 그 고반복이 진짜 중요한 거야. 고반복이. 제발 고반복을 하란 말이야. 한두 번 반복하는 거 가지고 안 돼. 사람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정말 책이 자주 보면 얇아져서 이게 빵꾸가 나요. 너네 그거 알아요? 책이 야들야들해지는 거? 그렇게 해야 공부했다고 하는 거야. 그냥 책에다가 글만 들이따 적고 그게 아니라 진짜 신중하게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20번, 30번, 40번 볼수록 점수는 점점 좋아지고 실력이 점점 발전하는 게 그게 공부야. 그러니까 너네가 복습을 안 하고 있다면 일단 복습부터 해야 돼. 알겠어? 그리고 물론 짱 중요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짱 중요한 추천한 거는 제가 서점에 갔는데 짱자가 완전 촌스러운 거야.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재밌잖아, 그리고. 짱 중요한 유형.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그냥 애들한테 야, 그런 책 뭐 해라. 그러니까 그런 책이라는 거. 얇은 책 말하는 거야. 응? 얇은 책. 뭐 굳이 이걸 이제 강륜구의 필류공이랑 연결시키고 쉽지 않아요. 아니, 어차피 인강책은 또 뭐 주문하고 하는데 귀찮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점 가서 골라서 해. 그게 꼭 짱 중요한은 아니어도 되고 짱 중요한의 단점은 거기에 사점 줌킬러도 있어서 그건 좀 배제하자. 배제하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뭐 어삼시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로 너네가 그 반복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꼭 반복하세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발 이상한 거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너네 뭘 대단한 거 해야 2등급 나온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2등급은 그냥 공부하면 나와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너네가 뭐 특별한 거 공부하지 않아도 물론 하면 좋지.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사점공략법 스타터 종론 하면 좋은데 뭐 굳이 안 해도 여기까지만 너네가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그러면 2등급은 나와. 그리고 너네 제가 공지사항에 6월 모의고사와 EBS 수능특강 연계 파일 올려준 거 봤죠? 정말 수많은 문제가 연계가 돼요. 2점짜리 아니야. 3점짜리 4점짜리 심지어 20번도 연계가 되잖아. 그니까 즉 수능특강만 오지게 풀었어도 6월 모의고사 13번 면접 구하는 거 바로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20번도 바로 풀 수 있어 4점짜리도 바로 풀 수 있어 심지어 어? 그리고 3점짜리 연계도 엄청 많아. 그게 연계가 그냥 숫자만 바꾼 수준이야. 숫자만 바꾼 수준. 그러니까 너네가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저 필수 유형 문제집 파고 EBS만 정확하게 기억해도 2등급은 나와요. 2등급은 그러니까 제가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게 애들은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단한 데에다가 돈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해. 물론 너네가 그렇게 돈을 써주면 아, 사교육 강사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너네가 루틴 엔제 이런 거 안 사도 돼요. 어플라이 엔제 이런 거 안 사도 돼. 아, 초보자가 무슨 엔제야. 어? 물론 너네가 그런 거 사주면 좋죠. 돈 벌고. 그치? 아,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야. 응? 나한테 필요한 공부를 해야지. 남이 엔제 푼다고 나도 푸는 거야? 남이 모의고사 푼다고 그냥 나도 푸는 거야? 남이 뒤지면 나도 뒤지겠네? 근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맞는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개념이 부족하면 남들이 뭘 하든 개념 공부하는 거야. 친숙화 훈련해야지. 내가 지금 필수 유형이 부족하면 그냥 그거 하는 거야. 남들 좀 제발 의식하지 마. 남들 좀 제발 의식하지 마. 아무도 너 안 봐. 아무도 너한테 관심 없어. 근데 왜 너만 의식하고 있어? 네가 뭘 하는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주변을 보지 말고 나를 봐. 왜 나를 안 봐? 너네가 그렇게 자꾸 주변만 쳐다보니까 공부도 안 돼. 자괴감도 들어. 자존감도 떨어져. 그래서 또 공부 안 해. 계속 악순환만 돌고 있잖아. 근데 지금 네 옆에 있는 김개똥이 중요해 아니면 너가 중요해? 너가 중요해. 너가 대학 가는 게 핵심이야. 그쵸? 다른 새끼가 뒤지든 말든 네가 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맞는 공부를 하세요. 지금 수능은 그래. 그냥 수특수환 열심히 하고 필수 유형 공부하면 어느 정도의 점수가 보장이 되는 시험이야.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데 미친놈 마냥 이상하게 돈 쓰고 자빠져 있으면 진짜 기부천사만 되는 거예요. 기부천사만. 그렇게 돈이 많으면 날 그냥 줘. 잘 받을게. 나 잘 받을 자신 있어. 그냥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송급해 줘.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장난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좀 어? 옆에 좀 신경 쓰지 마. 네 옆에 있는 애도 병신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다 고만고만 고만고만하잖아. 자꾸 옆에 보면서 막 어 쟤는 저거 하고 있는데 나도 해야 되나? 어 쟤는 저거 하는데 나도 해야 되나?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응? 진짜 제발 좀 멋있게 가자. 진짜 어? 멋있게 가. 결과 이런 거 막 하루하루의 결과 막 이런 거 말고 응? 주변 말고 나의 실력에 온전히 집중한다. 이거 수능 두 개 틀린 친구가 한 말이야. 응? 제가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 해달라고 불러가지고 막 공부 얘기 시켰는데 정작 공부 얘기는 50분 하고 50분 동안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를 막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강연을 들은 대부분의 그 수강한 친구들이 아 그 뒷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정말 도움 많이 됐다는 얘기를 다 했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은 이런 부분들도 물론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이걸 알아도 실천을 잘 못해요. 왜냐면 주변만 보거든. 그냥 옆에만 봐. 나를 안 봐. 나를 봐야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생각해봐. 저도 인간강사 하는데 저 말고 다 문제 풀라고 하잖아. 그쵸? 아니 저 말고 다 엔제 뭐 해라 뭐 모의고사 해라 맨날 옌병 떨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나만 나만 집중포화를 받아요. 왜냐면 학생들은 자기가 하는 공부를 부정당하는 게 되게 기분이 나빠. 나도 알아. 자기가 막 지금 모의고사 겁나 풀고 있는데 3등급이야. 그래도 그 모의고사를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기분 나쁨이 강룡구에게로 쫙 모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어때?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안 쓰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나만 딴 얘기하니까 장사적인 측면을 보자고 장사적인 측면에서 되게 디메리시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 나만 딴 얘기하는 거잖아. 나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강의를 듣고 요 강의 듣고 조강의 듣는 건 진입장벽이 없어. 왜? 그냥 문제만 풀면 되니까 별 생각 없이. 그러면 장사할 때 더 좋아요. 여기저기 막 유동인구가 있을 테니까 그냥 여기로 조금 꼬시면 돈 많이 벌 거 아니야. 근데 내 수업은 애초에 그럴 수가 없어. 원래 경영학이 있어. 후발주자가 1등 따라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따라하기야. 따라하기. 완전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고. 완전 새로운 거 하면 아무도 안 찾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지. 왜냐하면 어차피 이 수능은 아니 모든 시험 준비해 주는 강사는 결과가 나오면 이게 각각의 각각의 그 포인트에서 퍼지게 돼 있어요. 퍼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광고를 안 하잖아.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 여태까지 인강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제가 제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어디다가 뭐 내 얼굴 걸거나 홍보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네 솔직히 생각해 봐. 제 면상 걸고 이제 딱 광고하잖아. 그러면은 이 투수 강사 에이 하고 무시한 애들이 태반이야. 나도 알아요. 그래서 너 굳이 거기다가 돈 써봐서 해봤자 의미가 없어. 그죠? 중요한 건 뭐야? 결과로 보여준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최선의 방법이야.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쫙 가는 거야. 주변 뭐하러 봐? 주변 다 문제 풀고 있는데 문제 판매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뭐 뭐하러 봐? 내가 갈 길 아니야. 앞으로도 관심도 안 둘 거야. 왜냐하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저는 너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특별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쭉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다행히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왜 잘 나오겠어요? 제가 진짜 장사적인 측면으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들어간 거야? 아니야. 그냥 나 혼자 내 갈 길 간 거야. 앞으로도 갈 거고 결과는 따라오는 거지.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너네도 지금 주변에 엔제 풀고 모의고사 풀고 기웃기웃 거리는 친구도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갈 길을 가야 된다고. 네가 갈 길을 가. 그러면 점수라는 친구가 막 뒤에서 따라와요. 야, 나 데리고 가. 어? 나 80점이야. 나 데리고 가. 따라온다고. 그렇게 따라오게 만드는 게 그게 원래 정상적으로 성적이 올라가는 방식이야. 이거는 그리고 또 초보자는 보진 않겠죠. 공부 잘하는 친구도 볼 텐데 96점, 92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야. 너네는 항상 모의고사 풀면서 어? 그 8점 왜 안 나오지? 스트레스 항상 맞죠. 그러니까 그 점수에서 멈추는 거야. 그게 아니지. 내 공부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거야. 그걸 메우려고 노력하는 거야. 내가 갈 길을 가야지. 그걸 이렇게 메우다 보면은 그 부족했던 마지막 4점과 8점이 따라와요. 야, 너 100점인데 왜 나 안 데리고 가. 따라와. 그러니까 그렇게 100점 맞고 그렇게 결과 내고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는 거야. 그게 비단 시험, 수능, 운동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너네가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어? 이 단계에 맞춰서 가? 너네가 만약에 스타트업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일단 친숙화해야지.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기본적인 니즈가 무엇인지 친숙화 먼저 해야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 예시들을 봐야겠죠. 그리고 그거를 뭔가 고차원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들을 그리고 제품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겠지. 그걸 실제로 테스팅하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촉용해 봐야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제품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 뭘 하듯 다 이런 비슷한 단계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 해결 방식은 뭔가 발전시키는 방식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걸 너네가 수능이라는 걸 토대로 깨닫고 사회에 나가는 게 그게 수능시험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해.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갈대마냥 흔들리고 주변만 바라보네. 그런 허접한 좀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 90일 남았다. 많이 남았어. 제가 얘기했잖아. 수험생활의 3분의 1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 기간을 적으니까 대충 해야지 이미 결정돼 있어. 그렇게 병신처럼 생각하지 말고 좀 멋지게 다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지금 얻은 거 아닐까? 너네가 언제 이렇게 시간제한 있게 뭔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또 만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멋지게 한 번 90일이 적다 많다 뭐 이런 같이 판단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기간에 나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나한테 집중해서 내가 나아갈 길을 잘 정한 다음에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대학은 두제치고 그 경험이 너네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남은 시점 학습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인생 강의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공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과 되게 동일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수학이라고 해서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해. 너네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가. 그러면 남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는 잘 될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